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이 회의가 경주시에서 진행한 회의를 하지만요. 이 회의의 전반적인 그과는 한국맨트패스 실전본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구요. 유일하게 부탁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장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공약의 주인은 주권자인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단체장이 당선된 이후에 그 공약이 이행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공약의 주인이 시민인 만큼 그 주인이 시민들이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어떻게 일이 되나 하고 있는지를 참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련된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편으로는 시민들이 말 그대로 연령, 성별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좀 비례로 했기 때문에 ls 방식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시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문기구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. 오히려 이 회의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가장 평범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제 시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있는 그대로 좀 이제 날것의 모습대로 있는 그대로 좀 수렴한다라는 것이 이 회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어쨌든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경주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. 그 비용을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의 비용을 시에서 이제 그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. 그리고 그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께 직접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시민들에 대한 약간의 사례비로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게 됩니다. 이거는 현진국에서도요. 시민들이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비를 사례를 해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시민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회의의 운영은 경주시와 경주시에 독립적으로 한국매니페이트 실천본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전국에 200여 개 지자체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회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전국 통틀어서 한 10개 정도밖에 시작을 안 했는데요. 지금 한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한 4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매년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비추어서는 한 5분의 2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점점 넓어져 나가고 있다. 또 확산돼 나가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